요즘에 SNS 상에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이홉 선배님께서 치킨누돌스프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챌린지로 유행하고 있거든요. 지금 하셨잖아요 SNS에? 네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요. 저에서 10만 달성했습니다. 오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그 개인기를 한번 실제로 보여주실 건가?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 me see you 여기까지! 주인공으로 소리 주인공으로 소리 너랑 싸 주인공으로 소리 니가 났던 모델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워